강단 1C 들어있는 금액은? 너희 팀하고 이제 전쟁이야! 너희 팀? 잘 숨었으러 가야 돼 언제 왔니? 제발 제발 1등부터요! 마지막 이거 가지고 어! 빨리 빨리 잡아 잡아 잡아! 진짜 잘못하네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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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가을에 살짝 닭살 쏠 수 있잖아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을쯤에 썼던 일기장이에요 처음으로 받은 기린 인형이네요 답변! 답변! 저희도 왜 썼던 거 어제 저녁에 썼지 특별히는 없었던 일이었어 에헤! 그것은 모르겠지만 유혹하십니다! 제발 제발 제발! 허구의 인물 제 담배를 찾아주세요 재석이 형 네! 제 담배를 찾아온 otros 2몇1 1 2 2